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해 강원도와 강원대학교 병원이 중증 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합니다. 강원대 병원은 현재 중환자 치료 병상 6곳 가운데 4곳이 사용 중이며 고령 환자가 늘고 있어 일주일 내로 병상을 더 확보해 모두 16개의 중환자 병상을 운영할 방침입니다. 또 일반 병실과 일반 중환자실을 하나씩 닫아 간호인력을 확진자 진료에 투입하고 내과 진료가 가능한 전문의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. 중환자 병상은 산소 마스크가 배치돼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.